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타이완 대선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타이완 정세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안보에도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8월 29일 아이폰을 위탁 생산해왔던 타이완 폭스콘의 창시사 구어 타이밍 영어명 대리구어가 무소속으로 타이완 총통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어 타이밍은 만약 중공이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해 재산을 몰수하려 한다면 좋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폭스콘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라 대리구에는 한 푼의 돈도 부동산도 없다면서 폭스콘의 재산을 몰수한다면 그것은 백만 주주들과 월가의 원수를 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포브스는 그가 폭스콘의 최대 주주로 남아있으며 재산을 72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이완이 중국과의 유혈 충돌로 지정학적 볼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어 타이밍은 출마 연설에서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나가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국민들이 자신에게 4년의 시간을 준다면 타이완 해업에 50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72세 구어 타이밍은 2024년 1월 타이완 총통선거에 출마는 네 번째 후보가 됐습니다. 그는 2019년 폭스콘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국민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지금 타이완 대선 후보는 구어 타이밍까지 모두 4명입니다. 민진당의 라이칭더, 국민당의 허우여우이, 무소속의 타이베시장 커원저, 그리고 구어 타이밍입니다. 여당인 민진당 후보 1명에 야당이 3명이나 난립한 상태라 이대로 가면 민진당 라이칭더의 낙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어 타이밍은 지난 7년 동안 민진당의 통치하에 타이완은 전쟁 위험이 더 높아졌으며 국내 정책도 실정으로 가득 차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어 타이밍은 다소 괴짜입니다. 자신이 폭스콘 공장을 후젠에서 운영하면서 시진핑과의 인연도 각별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 위스컨싱 공장의 갈등은 자기가 타이완의 트럼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어 타이밍이 대선 출마 의세를 밝히자 주변의 호사가들은 부총통 러닝메이터로 타이완의 무비스타 린찔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구어 타이밍은 에이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타이완인들은 구어 타이밍이 회사 연말 행세에 린찔링을 불러 함께 탱고를 춘 장면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린찔링의 매니저는 러닝메이트 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정치를 잘 모르고 그저 모두의 건강과 사회의 화목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린찔링이 러닝메이트가 된다면 그것은 바비랜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어 타이밍의 러닝메이트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은 린찔링을 포함해 여러 명입니다. 언론계 여성도 있고 가운데 원주민인 까오진 수우메이도 있습니다. 까오진 수우메이는 특이한 페미니스토로 반일 종족주의 인사입니다. 종종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구어 타이밍의 총통 대선 출마에 중국은 꽤나 불쾌한 표정입니다. 표를 갈라먹으니 민진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태반주임 송타오는 국민당 주석 샤리 옌이 중국을 방문하자 그를 데리고 산서성의 관재묘로 갔습니다. 관재묘는 삼국연의에 나오는 관우를 기르는 사당입니다. 관우는 산서성의 소금상인 출신으로 비즈니스맨에게 필수 덕목인 성신의 표상입니다. 송타오는 이 자리에서 비즈니스맨인 구어 타이밍을 의식한 듯 베이신 왕이 텐 렌 꽁루 신이와 의류를 저버리면 하늘과 사람이 공이 멸할 것이라는 여덟자를 말했습니다. 구어 타이밍은 그 뿌리가 중국 산서성입니다. 그는 2013년에 산서성을 방문해 관우상을 타이완으로 모셔가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구어 타이밍은 의류와 신용의 표상 관우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차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구어 타이밍의 출마 선언으로 기존의 판도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민진당 라이칭다의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니가 뭔데 해협에 50년 평화를 가져오고 말고 하냐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이 총통 대선을 앞두고 최대한의 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